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중급과 정규 엘세를 맡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오늘 저는 4월 25일 총평 강의를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시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co.kr 들어가시면 자유 게시판에서 여러분 소통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의 무료 강의, 아주 꿀같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상상 난이도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붙여봤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다. 지금 게시판을 둘러봐도 핵 난이도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소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게 보통 파트 원 투가 조금 어려우면 스리 포에서 약간 난이도가 착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갈수록 험난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심적 난이도 심적 차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처음에는 1, 2, 3번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사물의 상태라던가 모르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아, 이게 뭐지라고 약간 멘붕, 소위 멘붕이 좀 있었고 파트 2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더 이제 너무 어려워서 파트 3에서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파트 3 재표현 돼야 되는 단어들 많았고 들리는 단어가 보기에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쉽지 않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그래프도 그래프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다음 문제가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파트 4도 사실 살펴보면 파트 4는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라고 하기에는 파트 3보다는 조금 괜찮았었지만 파트 1, 2, 3에서 너무 망가진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어서 파트 4 역시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파트 1과 파트 3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자, 지금은 그냥 뭔가 좀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잘 들어주시고요. 한 2, 3주 후 다음 시험이 있으시다면 포커스 어떻게 바꿔서 공부하셔야 되는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트 1은 중상, 파트 3는 상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파트 1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사람 사진 5장 그리고 사물 풍경 사진 1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수를 세어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있지만 물건이 정답으로 나오거나 오답 표시가 돼서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관련 표현들이 4장, 그 다음 사물 사진의 정답,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정답인 것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주어가 뭐뭐 하고 있다 또는 주어가 뭐뭐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는 문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손 관련 표현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건네주는 사진이다 또는 잡고 있는 사진이다 정도면 holding, handing 이 정도의 의미만 가지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난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 또는 뒤에 나오는 전치사까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뒤까지 꼭 들어서 전치사가 on인지, in인지, next to인지 꼭 꼼꼼하게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등장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나 착용 관련 단어들 정리하고 가실게요. 자, holding, wearing, sitt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손을 보면 종이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있거나 안경을 쓰고 있다. 만약에 등장인물 모두가 안경을 쓴 상태라면 they are wearing glasses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만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one of the men are, one of the men is 이렇게 나오거나 some people are 이런 식으로 주어부터 잘 듣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들은 holding 하고 있는데 folding이라고 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 단어 듣자마자 자꾸 단어들을 낙서를 해보시면서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 미리 오답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eating outside 또는 seated outside라는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먹고 있다 또는 즐기고 있다, 앉아 있다 등등의 표현들을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면 여기 노트북이 놓여져 있다던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이 올려져 있다. 이런 표현들도 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물건이 놓여있다라고 쓸 때도 rest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에 물건이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suspended라는 표현도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물건이 놓여져 있고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eating outside 정도의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물의 상태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서랍이나 캐비넷이 닫혀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게 바퀴가 있어서 카트인지 아닌지 볼 겨를도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A, B, C, D를 확인하면서 지워내려 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closed, 닫혀져 있다. 그 다음 placed, 놓여져 있다. put과 set도 모두 다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을 텐데 문장에서 something, something is being 이라고 들리는지 또는 something, something has been placed 라고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듣기를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item, an item is being set 하면 사람이 올려놓고 있는 중이어야 되겠지만 some items have been placed 라고 놓여져 있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나 some items have been put on the desk 또는 on the table, on the countertop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정답으로 딱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on the countertop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작업대 위에 또는 싱크대 옆에를 또 카운터라고도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on the countertop 까지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통 같은 거는 뭐 양동이, bucket 또는 container 이런 표현들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뭐 여기 앞에 있다 이런 경우는 뭐 in front of 또는 near the 이런 식으로 정리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화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화분은 저 뒤에 저 책상 뒤쪽으로 코너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potted plant is positioned in the corner in a corner 이렇게 둘 다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화분이 코너에 위치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는 표현들도 물건의 상태를 나타낼 때 잘 출제되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시어가 돈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럴 때 이제 사람이 뭔가 주고 있고 받고 있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계셨다면 이런 경우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 some people are conducting a sale 여러분 conduct a sale 하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행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한 사람은 팔고 있고 한 사람은 사고 있고 일단 구입이라는 상업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conducting an interview 이러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 인터뷰를 하는지 받는지 이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는 conducting a study 이런 표현도 쓰죠.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중간에 물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무리해서 the woman is handing some snacks to the woman 이런 식으로 to the cashier 다른 사람한테 스낵을 건네주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standing 이라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풍경을 some people are conducting a sayer 이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파트 3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트 3는 좀 테마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표현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번 자주 나오는 빈출 상황 노트 기록하고 계신가요? 단어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엘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부터 문장까지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건데 빈출 상황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보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 정말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과 보기 동그라미 어떻게 할 건지 고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보기 속에 비슷한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비슷한 단어들을 피해서 깔끔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문제점이 항상 터지죠. 토익에서는 비행기는 연착되고 원하는 방은 없고 등등의 문제점 관련된 표현들을 외워두셔서 얘가 돈 관련 문제인지 시간 관련 문제인지 사람의 실수인지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마별로 각각의 상황들을 조금 심화학습을 해볼까요? 빈출 상황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토익은요. 의식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주택을 알아본다던가 옷을 산다던가 아니면 여기서는 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의식주 하나씩을 다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여행, 부동산, 음식, 물건, 사는, 쇼핑 이렇게 한번 테마를 정해봤어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대화 주제들이죠. 여행하면 일단 항공권, 숙박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예약하죠. 그래서 여행에 관련된 단어들 트랜스포테이션, 버스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탄다 우리 언제쯤 뭔가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그런 교통 관련된 단어라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좌석 예약할 수 있겠죠? 복도 좌석 주세요. 창가 좌석 주세요. 시간은 오전이 좋습니다. 출발 시간이 늦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등등의 대화에서 꼭 필요한 명사 aisle seat, window seat 또는 departure departure time이 postponed 되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on time, 시간에 딱 맞춰 출발하기도 하고 하겠죠. 자 그 다음 accommodation, 숙박입니다. lodging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몇 층의 숙박 또는 높을수록 좀 좋거나 또는 나는 저층이 더 좋다 라는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ity view가 좋다, ocean view가 좋다 등등의 표현 또는 room이 사이즈가 더 컸으면 좋겠다 등등의 아니면 book a room 이런 표현으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trip과 travel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행이라고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trip과 travel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그냥 출장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convention을 간다, conference를 간다, trade show를 참석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경우는 비즈니스 트립의 경우가 되겠고 또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budget travel에 대한 어떤 기사를 쓴다거나 budget travel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저예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좀 싸게 갈 수 있는 여행에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인데요. 공간에 관련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집을 알아볼 수도 있겠고요. 가게 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겠고요. 사무실 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real estate 관련된 단어들은 일단 집을 보여주거나 집을 보러 가겠죠. 그래서 realtor, 부동산 업자와 potential tenant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때 시간을 잡겠죠. 일단 arrange a showing, arrange a viewing 집을 보러 가는 시간,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arrange 하기도 하고요. 가서 이제 집을 보면서 로케이션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높은 층, 낮은 층 얘기를 하거나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약간 바깥 공기를 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party or balcony 있나요? 라고도 이야기하는 대화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인테리어인데 특히 외국은 모든 걸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DIY 쪽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죠.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스스로 고치는 그런 셀프 인테리어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페인트면 페인트샵, 조명이면 조명 가게 뭐 이렇게 너무 자잘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이제 뭐 하우스 디포, 홈 디포 그러면 집에 관련된 물건들이 쫙 한꺼번에 팔리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스토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타일을 다시 깔고 싶다. retire 또는 페인트를 다시 하고 싶다. repaint 그래서 타일을 구입하거나 페인트를 구입하거나 construction 또는 인테리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 관련된 장소가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나올 수 있는 경우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토익에서 보통 조명, 벽, flooring, flooring, 바닥재를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DIY 인테리어 이런 개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슷하지만 remodeling, renovation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벽지가 뜯어져서 또는 망가져서 지붕에서 물이 새서 고친다던가 이런 경우는 repair, fix 또는 디자인을 다시 한다, redesign, remodel 이런 단어들이 함께 공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 경우는 relocate와 move와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나 repair를 하는 경우는 있는 것에서 고치거나 수리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relocate와 move 같은 경우는 물건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다라는 개념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의 테마는 가서 먹는,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와서 차려주는 catering이라는 컨셉도 많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출장 부패업 이렇게만 생각해놨던 catering이지만 catering 업체에서 음식을 제공을 해놓거나 음식 관련된 테이블을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음료 관련된 것을 세팅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건 caterer가 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밴딩 머신을 대여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어떤 매출이 들어올 수 있겠죠. 밴딩 머신 안에 뭐 좋은 음료수, 맛있는 음료수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음료를 공급한다라는 개념의 caterer 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밴딩 머신을 대여를 하면 밴딩 머신 안에 사람들이 캐시를 넣고 음료를 빼서 또는 요즘 뭐 과자도 많고 라면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개념으로 caterer 이렇게 기억해놓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 밴딩 머신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음식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식과 현금을 모두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도와드린다. 뭐 이런 개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한다라는 소리가 무브와 조금 비슷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리무브 해주겠다. 리무브 캐시와 드링크를 해주겠다. 그러면 관련 어휘 MT로 바꿔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서 먹는 것 좀 생각해 볼까요? 빵이나 음식을 가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서 사 먹는 경우인데요. 다 먹고 나서는 서버가 빌 체크를 이렇게 주면 테이블에서 계산을 보통 하죠. 그래서 팁도 계산해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일 텐데요. 그래서 빌지가 만약에 잘못됐거나 오타가 있거나 내가 먹지 않았는데 빌지에 잘못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는 컴플레인도 할 수 있겠죠. 자 또는 베이크리 빵집에서 어떤 뭐 어제 저녁에 구웠던 빵을 뭐 지금 약간 좀 싸게 판다던가 그러면 프로모션을 하자 어떤 시그널 뭐 사인을 좀 붙여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등등의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또는 디스 디스카운티드 레이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슈퍼마켓에서는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걸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벤더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파는 여러 가지 물건의 종류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벤더의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어디에다가 어떤 과일이나 어떤 야채를 어느 쪽에다가 진열을 할지에 대한 대화를 하는 점원들끼리의 대화도 있을 수 있겠고 어디서 디스플레이라는 개념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때 가격이 좀 더 싼 거나 가격이 좀 더 싸서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는 물건들을 뭐 앞에다 놓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샘플 샘플하면 맛보다 시식하다라는 단어가 될 텐데요. 그래서 뭔가 한번 트라이 해보는 시식대를 마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단어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물건 구입하기라는 테마로 한번 더 쇼핑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건 구입할 때 하드웨어 스토어를 이제 학생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나 타일, 조명, 전구 같은 것도 다 하드웨어. 워우페이퍼나 컨스트럭션 관련된 모든 도구들은 점수 잡는 해크즈